헬로 에브리원 웰컴 투 더 아트 잉글리시 유니버시 유튜브에 구독 네이버 블로그의 하트 모양 많이 눌러주세요 당신은 영어 미술 지도자로 꿈을 키우기 위해 어디서부터 출발하셨습니까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왔습니다 제가 2급하고 1급 수강을 같이 들었는데요 2급에서는 바로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어 미술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1급에서는 미술의 역사라든지 더 디테일한 작품의 해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방학이라 엄마랑 함께 왔어요 영어 미술 아트 플레이그라운드는 총 18권으로 방대한 커리큘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서 선생님께서 영어 미술 1급 과정에서 아트 히스토리를 배우셨다고 했는데 아트 플레이그라운드는 각 권에 한 단원씩 아트 히스토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커리큘럼은 미국 미술교육학회와 미국 뉴욕에서 전시 발표한 바가 있고 미국 시카고 미대 총장이신 토니 준수 총장님이 추천사를 보내주신 바 있습니다 이 커리큘럼을 이용하여 영어 미술을 지도하는 대한민국의 교육기관은 아트 키도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최초 영어 미술 영어 미술 지도자 과정을 창시한 김희영 교수와 함께 영어 미술의 종착력에 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커리큘럼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